안녕하세요 빵떡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튀김 우동 라면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고춧가루도 불렸어요 먹자 배달읍 물을 끓인다 고추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내가 먹는 것 같은데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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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아...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